자 오늘 고구마 케러 갑니다 자 갑시다 고구마 케러 쓰러져 쓰러져 조심해 자 고구마 케러 갑니다 여기는 여엉도입니다 여엉도 여엉도 어우 장난을 것 같애 빵빵 잘 봤어 잘했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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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덕이라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똥꼬 의자 타고 있어 똥꼬 의자 타고 있어 자 오른쪽 다리를 낀다 왼쪽 다리를 낀다 중심을 잘 잡고 똥꼬에 안착을 시킨다 네 안착을 시킨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뒤로 각자로 마친다면 안 된다 각자로 마친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고구마로 열심히 V자 모양으로 탄다 에휴 이렇게 못하냐 에휴 이렇게 못하냐 자 열심히 캐고 있어요 V자로 자 V자로다가 어우 좋아 좋아 어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열심히 열심히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많이 캤네 우리 아들도 많이 캤냐 아들 호미지 해야지 호미지 이거 내가 캐고 V자로다가 어디 보자 어우 좋았어 좋았어 바닷가 앞시 바로 바닷가 보이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소확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진짜 이거 따는 게 비싸게 두고 사먹어도 돼 우리도 가고 아 당근도 있어 당근 들어가야 돼 그래 단맛이 있어 인간아 우선 야 당근이 들어가야 오이하고 당근 빠진 김밥이 어디 있어 야 이게 저거야? 고구마 캐고 왔다고 힘들어갖고 김밥 싸주는 거냐 야 김밥 싸주는 거 아 알았어 아 이거 너무 크다 아니 이렇게 두께 아 싫어 야 깨끗한 거 그냥 당근을 넣어야지 당근은 그거 늘어놔야지 티도 안 나잖아 색깔도 이쁘지도 않고 이야 진짜 이렇게 맛있게 싸는 김밥이 이거 얼마나 어? 먹으면 다들 기절하겠다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저거 맛살 튀어나와 뭐 저 대치도 응 그거 내껀데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위에다가 마요내를 살짝 묻혀 미안해 내가 청약고추는 거야? 오 되게 다른 사람 먹으면 죽어 얘 하나 동안 이야 맛있겠다 이번 세 번째 노동 땅콩까기입니다 손가락이 다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물집이 다 잡혔어 왜 30년만에 처음으로 와서 땅콩까기 땅콩까기입니다 응 고뇌가 필요한 땅콩입니다 고구마 키는 거? 별 거 아니야 이거 더 힘들어 이야 이제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아주 그냥 목살이 기가 막히게 아주 익었습니다 자 하나 찍어서 먹어보죠 우리 아들 좋아 좋아 아우 먹고 또 기절하는 거 아니야 네 맛있어요 오 표현 한번 해 주세요 맛있다 맛있죠 뭐 그거 아빠가 만든 겁니다 자 아빠 최고 한번 해 주세요 하하하 아빠 최고 자 우리 저 고기 국느라 고생하시고 우리 처남 네 자 한번 푹 찍어서 멸젓을 푹 찍어서 가진 양념을 한 멸젓입니다 자 최고 최고 좋 좋았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우리 장인어른이십니다 부추 무침 자 아버지 맛있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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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웅도 힐링 타임입니다 자 여기서 잡은 이게 뭐죠 박하지 박하지 박하지에다가 여기서요 그렇죠 된장찌개에다가 직접 야 숯불에다가 구운 기가 막힌 목살 1등급 목살입니다 와 이거는 멸젓에다가 자 가진 맛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 거기다 우럭하고 자 놀래미까지 살짝 말려갖고 숯불에다가 구워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자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니 아니 쫄쫄쫄쫄쫄 하하하하 임 대장님 맛있어요 네 고기가 네 고기가 쫄쫄쫄쫄쫄쫄하고 맛있죠 숯불에다 구워서 뭐든지 다 맛있습니다 네 네 전날에 4학대차 치아박하면서 이렇게 고기옥 마시멜로를 구워서 드셔본적이 있나요? 저 안에는 뭐죠? 고구마죠 고구마 이거 제대로 됐어 고구마도 또 은박지에 싸갖고 저렇게 밤하고 또 2차 3차로 다 또 구워 먹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우 고구마랑 잔과 마시멜로 마시멜로 고운맛은 어떨까요? 대장님 흐헤헤헤헤 엉? 나 흐헤헤헤 고구마죠. 안에는 또 애쓰 울었죠. 군밤이 방을 본 거야 벌레도. 벌레는 다 익어서 몸에 고약이니까. 고구마. 울었어 나 울었어 여기다 여기다. 울어도 다 구워 먹었어요. 그냥 먹는 거지 이렇게. 모르고 먹으면 약이 많지. 나는. 벌레를 구웠어 벌레. 벌레를 구웠어? 봐봐. 얘도 벌레 있어. 벌레 있어 벌레. 아니야 얘도 벌레 있어. 왜 그러냐면. 어 얘 멀쩡해. 봐봐 봐봐. 어 얘 멀쩡 얘 멀쩡해. 오 멀쩡 멀쩡 멀쩡. 멀쩡 멀쩡.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숟가락으로 파 먹어야지. 어디 맛이 어때요? 봐봐. 봐봐. 봐봐 어때. 봐봐 어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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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가 더 안 달아. 안 달아? 고구마가 진짜 달지. 고구마가 더운데. 옛날에 더 달아. 고구마. 군고구마가 최고 같아요. 이게 비져있죠. 권 Zar مى 더 nadie methods. Ro'ocs am La Human, Equ antidote. お не you. 이야 파도. 파도. kap that stop. 아 껌다 좀. 통통하고 행복했어 나네. 내 세상 끊고 내 날이 멈추고 기가 보고 그래를 내 물건 세월이 하나도 안 들려왔어 승관이 내 사랑 끊어소 이야 여기 너무 너무 바로 앞에 너무 멋진 곳에서 커피 한 잔 바로 우리 청아찌 바로 앞입니다 우리 청아찌 바로 우리 청아찌